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통영에 왔어요 지금 제가 배 위에 있는데 전마선이라고 한대요 저도 이건 처음 타봤어요 선장님이 여기까지 배를 태워주셔가지고 여기서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정갱이를 잡으려고 왔어요 정갱이 카고망에다가 밑밥을 넣어가지고 그 밑밥을 슬슬슬 풀리게 해서 고기들이 밑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올 때 그 옆에다가 저도 밑밥 하나를 딱 걸어가지고 떨어뜨려 놓으면 얘네들이 흩어지는 밑밥을 먹으려고 하다가 재밌기도 무는 이론상은 그런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오늘 사용할 채비인데 이름이 가지채비요 가지채비 근데 빙글뱅글 채비라고 적혀있었어요 빙글뱅글 이거를 줄에 연결을 하고 바늘이 지금 3개가 있고요 이 맨 밑에다가 카고망을 끼울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밑밥 넣고 이 바늘에다가 크릴세우를 달면 끝! 여러분 저 고양이 보세요 완전 귀엽죠? 야 얼룩이 니들 눈빛이 살아있네 여러분 준비하렵니다 밑에는 이렇게 밑밥 채우고 바늘 3개에다가 크릴세우를 딱 끼웠어요 이래가지고 그대로 내놓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망사오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물에 잠깐 담갔는데 어 입지났는데 내꺼 내꺼 왜이래왜이래 너 쳐봐서 입지났어 내꺼 어이 뭔데 이거 올려볼까 설마 어이 왜 무겁지 왜 무거운 거지 뭐지? 고등어새끼 잡았어요! 고등어새끼! 귀엽다! 예쁘다! 여러분 이거 보세요! 고등어예요! 무늬가 너무 예뻐요! 이번에는 밑에 밑밥 안 채우고 태우만 바늘에 달려있는 채로 떨자 볼게요 바닥 찍고 다섯 바퀴 여러분 저는 오늘 삼자에서 30cm에서 40cm 정도의 종갱이를 노리고 왔습니다 여기 나온다고 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목소리에 왜 자꾸 자신감이 없어지지? 우리 쌩님들이 행정은 민물에서만 강하다고 그렇게 많이 댓글을 적어주셨는데 왠지 없을 것 같은데 또 고등어새끼야? 또 고등어새끼야? 또 고등어새끼야? 성대모야! 성대모야! 빨리 무너질게! 진동하다! 진동하다! 가만히있어! 빼주지! 망상어들 비켜라! 안 돼! 이건 너희가 아니라고! 다 떡볶아 다 떡볶아 또 입질로 입질로만 봐도 고등어새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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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늘이 세개니까 세 번올때까지 기다려야겠어요 내꺼 내꺼 새우 세개랑 떡볶이랑 힘들게 넣었는데 결국 또 또 애기 고등어 한 마리 다야? 이거 너무 유효적인데 이렇게 고등어만 잡으면 안 되는데 이게 안 될 일인데 정갱이 나와라! 쇽 오! 이건 다른 느낌인데? 오! 이건 뭔가 고등어랑 다른 느낌이에요 뭐야? 와! 고등어 세 마리! 이건 아니잖아 쓰리고! 한 마리! 에잇살이 달라요 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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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종갱이 종갱이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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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갱이 여러분 종갱이 여러분 오랜만에 봐요 종갱이예요 방금 종갱이 바닥 찍고 다섯 바퀴 감아서 나왔어요 과연 이번에도 바닥을 찍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바로는 아니고 좀 기다리니까 입지러 왔어요 오 종갱이 같은데 종갱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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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 이거지 우와 우와 종갱이니 우와 우와 크다 우와 한 마리 갓붙다 여러분 텅텅 오두방전 떨다가 한 마리 놓쳐붙네 오케이 바닥 찍고 다섯 바퀴 우와 크다 여러분 제가 잡은 건 안지면 놀림이 목소리가 커요 우와 여러분도 전갱이 먹을 수 있겠어요 동생이 전갱이 해 떠준다고 했거든요 지난번에 핫꽁치 해 떠준 동생이랑 같이 오늘 왔는데 와사비만 들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사비만 들고 왔죠 왔어 전갱이 왔어 전갱이 이건 전갱이 우와 내꺼 힘 봐 우와 여러분 손맛이 아주 전갱이 전갱이 여러분 전갱이의 수심층을 찾은 것 같아요 바닥 찍고 다섯 바퀴 딱 감아보니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전갱이 뭐 봤나 한마리 줄까 전갱이가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여러분 또 입질이 끊겼어요 나 나 한숨 자기 딱 좋을 것 같은데 여보세요 떡밥 좀 넣어줘야겠네 야 드라마 터뜻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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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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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갱이래요 전갱이라 치기는 좀 더 가벼운 아무것도 없네 아니 뭐지? 장난하나 지금 입안에 다 퍼지는 커피 여러분 제가 오늘 일찍 나온다고 잠을 2시간인가 3시간인가 그것밖에 못 자서 지금 따뜻하니까 잠이 와요 따뜻하고 입질도 안 들어가서 여러분 망상업 바글바글한 거 보여드릴까요? 이 상태에서 제가 밑밥을 좀 해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게요? 이렇게 됩니다 이거 곧나는데 이런식이면 한 바퀴, 두 바퀴, 세 바퀴, 네 바퀴 네 바퀴로 하지 오 왔다 왔다 찍고 와 힘쓰는거야 와 안 올라온다 오 1 2 3 4 5 6 1 8 9 10 10바퀴 오케이! 컴온! 왜 이렇게 잠잠한 곳이냐? 왔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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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! 내꺼! 우와! 정갱스! 정갱스! 와! 힘이 넘칩니다! 넘쳐요! 우와! 10층입니다! 하나! 둘! 셋! 넷! 사! 열! 일곱! 여덟! 아홉! 열! 오케이! 귀여워! 안녕! 안녕! 귀여워! 너 물에 빠진다! 조심해! 우와! 배타팠다! 엄청 뜨겁다! 아이고! 아이고! 들렀어! 아! 깨물었다! 괜찮아! 좋아서 그런거지! 우와! 양식장에 밥 주는 것 같아요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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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보니까 나도 배고프다! 입지를 뚜껑 키고 여러분! 고양이가 왔어요! 여기서 키우시는 아이인 것 같은데! 혹시라도 보면 생선은 절대 주면 안 된대요! 자네! 낚시 한번 배워볼텐데! 그래! 이게 로드! 그건 라인! 이게 릴! 여보세요! 왔어요! 왔어요! 갔어요! 왔어요! 입질이 좀 애매한데? 일단 한번 들어보자! 입질이 좀 특이하더라! 여러분! 새로운 5종입니다! 열기! 라고도 하고 불뽈락이라고도 한대요! 하나! 둘! 셋! 넷! 다섯! 띵! 5층! 한층 더 올려볼까요? 6층! 6층 갑니다! 6층! 6층 안되겠다! 7층! 오케이! 8층으로 갑시다! 8층! 오케이! 10층 열기! 15층 고등어! 1층도 고등어! 12층! 시끄럽다! 마! 야! 등에 없나? 10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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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깜짝이야! 와이칸! 우와! 에코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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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우! 후우! 여러분! 뽈락이에요! 뽈락! 1층! 2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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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질! 입질! 고등어 같은데? 에코! 우와! 이거 고등어 아니다! 우와! 힘! 왜 이렇게 좋아? 고등어? 아! 오! 오! 이건 전갱이 같은데? 오! 입질 전갱이인데? 우와! 열기! 에코! 창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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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! 낚시하다 배가 고파서 해 떠먹으려고요! 창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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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닝. 그냥 가라. 여러분 저는 지금 계속 고개를 잡고 옆에 동생은 해를 뜨고 있어요. 대박. 어떡해. 어떡해. 우와, 많다. 맛있겠다. 여러분 이제 1층부터 10층까지 입질이 뚝 떨어졌어요. 아무것도 안 나와요. 잡어 입질도 없어요. 그래서 낚시는 여기까지 하고 잡어 입질도 없어요. 밥은 정갱이 해먹고 퇴근하려고요. 뭐가 많지 잡았으니까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. 여러분 낚싯대 정리하고 배 위에서 해를 바로 먹으려 했는데 젓가락을 깜빡하고 안 가져왔지 뭐예요. 그래서 무트로 나가서 먹으려고요. 갑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분 이거 보세요. 동생이 이렇게 회를 쫙 떠줬는데 제가 먼저 한 점만 먹어볼게요. 쌩님들 아아하세요. 뭐라고 해야 되지? 되게 고소해요. 정갱이가 기름이 많아서 그런지 되게 뭐라 해야 되지? 고소하고 먹고 나서도 끝에 혀에 맛이 싹 그대로 남아있어요. 맛있다. 저 혼자 먹으면 안되겠어요. 다 같이 먹을게요. 다 먹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전갱이 낚시를 전마선에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전갱이가 잘 나아져가지고 전갱이 회도 이렇게 먹어보고 너무 재밌는 낚시를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 여기까지 하고 퇴근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퇴근하겠습니다 쌩님들 퇴근 안녕 퇴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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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근